중국에서 뜨거운 인류를 이끌었던 태양을 뛰어 박수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양국의 공동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를 노출해서 한국의 IP 사이의 동력이 대상이 되고 K-푸드,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영화도 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인구하셔도 중국의 국민소득 향상들이 칼륨 확산에 따라 다양한 한국제품이 중국 매수시장을 통해 매통되고 있으며 한국의 한국과 설문교육질서와 양식이 소비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소득 향상들이 아니라 실생활을 못하시고 기올도 못하시고 친환경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도 한국 시장에 대한 가치를 높여 주의 의미로 적용하고 있어 당국 국품제 종사물에 대한 수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력지역의 이곳 우한지역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물리의 통에 다소 외로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의 풍경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이기 때문에 중국 내력지역의 한국 농식품 속에 와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 모으신 여러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인지도와 낙지 때문에 반대로 부족에 대한 효과는 높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내력을 개발한 정책과 한중의 품제에는 여러분의 내력을 기여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한중들과 향정의 새로운 유도부를 마련합니다. 이번 우한지역은 성공적으로 대체되고 향후에도 신속될 수 있도록 내민주 여러분과 반려들께서도 시간을 내셔서 양국의 문화 품을 발달해 동참해 주시고 아울러 테이프도폐가 철자를 위해 서고 있는 우리의 에이징 교육에 많은 관심과 관계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한지역은 양국과의 발전과 우호를 더욱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